ㄷㄷ 어? 어 오래갈래 우유 동탄마마 누가 알아? 동탄맘들 몬탄맘들 종글맘들 동탄맘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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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사가 다 우리 아파트 쌀 아 진짜? 기차 조금 잘못 타잖아 그래 바로 올라가 아 이거 동담밭 파워 개 세잖아 동탄내에서 항상 13명 인생식 서울대 나오잖아 어디서? 동탄내에서 아 진짜? 아니 거기 공부를 졸라 시키잖아 지금 다쳤어 학원 찾으니 세저만 20까지만 다쳤어 아니 우리 진짜한테 말린 것 같아 그냥 첫 번째 코트 꼴대 누가 벽을 열면서 가라 뭐 딱히 안 보여 너 너 정문이 알지 정문이지 우리 회사선생님 대학교 1학년도 같이 샀어 3학년도 같이 샀어 수고하자 거짓말 숙소 1학년 기차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아 아파 어 어 치고 왔다 끌려 오라고 셀플리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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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